가자 일단은 한번 극복해보는거야 어우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나 죽이려고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아아아아아 티비안 나아아 봤죠 이거지 자 때려주시고 견제 갑니다 견제 갑니다 고시나리 근처도 못오겠지 최강의 서포터 고시나리 보여드립니다 죽어억 여섯갠데 와 그렇지 밟아주고 오야야야와와와와 가자 죽어어어 아아아아 아프다구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죽어억오오오오오옥 고시나리가 고시나리가 이렇게 해내고맡니다 야 미쳤어요 고시내이 고시나리 봤죠? 네 고시나리 봤죠? 네 지금 장난아니였어 지금 미쳤어 고시나리 미쳤어 지금 얘 스킬 쪄가지고 지금 벌써 3명을 연달아 죽였어 지금 미쳤어 골스날이 자 이런식으로 다쳐! 아우 누가 골스날이 무시해 누가 골스날이 무시하냐고 누가 골스날이 무시하냐고 누가 골스날이 무시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야 예 누구예요 5킬이나 있어요 예 실제 5킬이나 있어요 지금 가는 중 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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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